삼성이들이 학생 암살하려 아 이게 더 뭐야 구석구석에 다 있어 아직 요렇게 하면 되지 째려보고 권총 그 다음에 다시 어둡게 빨리 그래 빨리 어 됐어 됐어 컴퍼스 어 컴퍼스래 어 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 수학문제 풀어주시겠어요 아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안돼 뭐야 상상이 상상이들이 날 때리고 있는데 막상 상상들에게 맞다 아 맞고 있어 아니 왜 이런 주제가 많지 오늘따라 날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를 왜 왜 때리는거야 아버지 이거 무슨 때리는 사람이 세명이야 뿔 달린 비둘기 오오 오 괜찮은데 오 약간 근데 비둘기가 좀 세보인다 와 뿔 달린 비둘기 아 아 구구구구 어 저기 깨알갔네 쌍뿔기둘기 어 그치 뭐 뿔 몇개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 아니다 끝이 아니야 닭 닭됐다 닭이라니 뿔 어디갔어 오 닭이다 오오오 진짜 닭이네 안돼 닭둘기 아 닭둘기구나 오케이 닭둘기 방송키 팍상이였구나 어 어 어 방송 어 물음표 자 민초치킨 나오는거 아니지 상상이들이 팍상을 암살하려 아니 어째서 아 그냥 아 사람처럼 보였구나 아 아 비었고 아 처음엔 무난하게 나중에는 상상 팍상 열차선선에 상상이들 묶음팍상 아니 나쁜사람을 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아이 진짜 악당이네 악당 아 설마 이 팍상 야 이 석상이래 이 상상이들은 날 암살하려고 한 상상이들인가 아 아 이런건가 아 상상이들한테 맞는 팍상 아 죽어 상상이 아 너무하네 팍상 집단 구타는 상상이들 아 여기였구나 상상 상일 상의 삼삼 팍상 상상이들에게 맞다 으 아 상상 아 오빠 봐 꼬질꼬질해졌어 지금 상상이들 상상이들한테 맞는 팍상 아 이거 잘갔네 이거는 아 몇명이야 지금 4명 됐네 4명 왜이렇게 많아 삐에로가 돼서 서커스에 출연한 팍상님 오오 이거 내가 잘 그려줬지 어 그렇네 다 내가 들어가있네 삐에로가 된 팍상 팍님 아 삐에로네 어 가면도 삐에로가 됐네 그쵸 그쵸 나만 삐에로가 될 수 없지 쥐가 되어 공타는 팍상 쥐? 아니 삐에로인데 쥐가 된다고 쥐가 된 팍상 핫도그 먹는 쥐가 된 팍상 아니 왜 아이 쥐라니 읍 내신세 읍 내신세 실험쥐라니 핫도그와 맞물리는 쥐가 된 팍상 아니 뭐야 핫도그는 팍상이라니 팍성쥐라니 핫도그는 생팍쥐 생팍쥐 아아이 그거하시겠지 고퀄 아직 고액 아니 고퀄 좋긴 한데 뭔가 마음이 좀 그렇네 내가 가장 바보 같을 때 뭐가 있지? 요렇게 하면 욕먹을려나 뭘루 이렇게 욕먹겠지 역시 팍님 대머리였어 아니 대머리하니 지금 머리 생겼어 머리 생겼어 일단 뭘루 나는 진짜 모른다 피에스 끝 아니 뭐야 팍상이란 것을 알고 싶다면 쫄라면에 대충 갈색 동그라미를 얹으세요 그렇지 그럼 거의 다지 팍상이 동물이 된다면 아 강아지 아니 저거 아니 맞는말이긴 하네 개같다는거 저거 새 이거 뭐야 고양인가? 강아지 아 비둘기 비둘기 나타났네 구구구구 부리부리대망 요거 돼지 아냐 돼지 어 검은 고양이 상어다 상어 고양이 어 고양이가 맞네 호화를 주라 호화를 주라 닝게 알파카 오 알파카 오 괜찮네 고양이 박사 우와색 예쁘다 멸종위기 알파카 한번 봅시다 없다 아 이런 아 아 나 뭐해야하지 이럴 때 바보같다고? 나는 진짜 모른다 내가 언제 바보같은거지? 아 부상 좀비 좀비고 부상당할때까지 바보같은데 아니 이런 바보 오늘때라도 바보같군 팍바상부 아 유령이다 여기도 유령이야 역시 바보 혼자 죽어 아 그 좀비고에서 혼자 죽는 그런건가? 부상 아이 부상 아 좀비고네 태하는거 못할때 아이 이거 이거 어떨 때인거지? 끼워 거북이 주제가 어지럽다 아니 뭐지? 됐어 일단 토끼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거북이 거북이 아무튼 얘도 거북이 맞지? 얘도 거북이는 맞죠 됐어 토끼와 거북이 됐다 아 전화 꼬부기 어이 꼬부기 어차피 거북이잖아 거북이 이거 어차피 거북이라구요 꼬부기 물제포 귀여워 됐어 이렇게 그리면 끝이지 어어 됐어 토끼와 꼬부기 포켓몬 배틀? 아니에요 저거 그냥 단순한 토끼와 거북일 뿐 배틀은 없습니다 어 짱그로 못말려 유리가 가지고 다니는 인형인가 어 비싸네 이름이 뭐였지? 토순이었나? 아 이름 있었는데 토순이 아무튼 뭔가 약간 살짝 비슷한데 꼬부기 토끼한테 물대포 발사 안돼 토끼 죽어 푸키몬은 뭐야 푸키몬이 뭐야 처음 보는건데 비둘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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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? 됐어 이거 비둘기 깔끔하구만 요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어떻게 생겼지? 생각해보니까 비둘기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 비둘기 아 비둘기 아닌거 같아 오 약간 비둘기 같다 구구하면 너무 힌트 준거 같으니까 맞춰보시죠 구구를 안쓰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과연 맞출 수 있을까? 아 정답 까맣기라니 이 사람 밖에 나오기로 하는걸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이거 일하러 가면 맨날 본다고 출근할땐 보이는데 왜 퇴근할때 안보이지? 자러 가나? 당당히 거짓말 치는군 아 이런 청년심에 출근하면서 비둘기 한컷 찰칵 목비둘거리다니 아니야 아니야 치러가다니 자 마지막은 목이송 목이송? 정답 목이송 이게 정답 아니에요? 이게 정답 아닌가? 오 싱크를 좋다 나 이거 못봤어 잘 그렸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모기가 더듬이가 있었나? 글쎄요? 모기가 지금 안보이네 풀에서 수영하는 검은오리 어디 한번 보자 오오 역시 일반인가 안정화 잘가요 지금 연못에 있는 멸종위기 3급 검은오리 요건 잘 갈거같애 꽉 오 오리 맞네 검은오리 까만거위? 아 꽉이라니깐 뭐 그럴 수 있겠네 3급이면 그냥 아니라는 거 아닌가 어 약간 그러네 비둘기 아 여기 비둘기가 됐구나 여기 비둘기가 됐네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거는 뭐 자유니까 흑화비둘기 오 흑화비둘기 토끼와 거북이 이것도 잘 갈걸요? 토끼 거북이 잘그러졌죠? 토끼 거북이 아 미리 지송? 왜지? 오오 귀엽다 오 괜찮은데요? 토끼 거북이 꼬부기 귀여운 토끼와 거북이 이건 잘 갈거같애요 토끼와 거북이 카와이 아잇 뭐야 초카와이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휴 오늘 길게 했네요 모두 갈티퍼느라 모두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다들 고생했고 다음에 또 같이 해요